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그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관문 공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 이번 시간에 공이라는 것이 뭔가를 확실하게 좀 짓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이다 공이 이렇게 비었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공 텅 비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냐 그럼 이번 시간에 한번 아마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심도 있게 예전에 그 육조 해릉스님이 육조 해릉스님 보통 육조라 그러면 이제 닮아 스님으로부터 당신은 깨달았어 내가 인가해줄게 그래서 2조 해가스님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릉 그 다음에 이제 7조가 회양 8조가 도일스님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쭉 이렇게 선에 그런 가풍이 있어 이렇게 너는 내가 깨달았어 내가 너 인가해줄게 넌 내 수제자야 이렇게 해서 온 게 이제 육조 해릉스님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꽃을 피웠어요 선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 내 마음 그 육조 스님이 이제 5조 홍인 스님한테 이제 바로 하고 가서 그 증표가 바로 하고 가서에요 가지고 막 도망가서 조계산이라는 곳에 가서 광주 조계산에 가서 뭐 4년이란 말도 있고 15년이란 말도 있고 말이 많아요 숨어서 지냈죠 숨어서 지내고 있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갔는데 어느 절이 있어요 법성사라고 하는 절인데 그 절에서 이제 인종스님이란 분이 열반기간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강의 듣는 그 스님들을 학인스님이라고 그래요 학인스님 학인스님 근데 그 쉬는 시간이 돼서 학인스님 둘이서 이제 싸워요 깃발이 흔들립니까 바람 위에서 깃발이 흔들리냐 그냥 깃발이 흔들리냐 가지고 둘이 막 싸우니까 해릉스님이 거기서 딱 지나가다가 야 그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그러면 네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마음이 진짜 흔들리냐 우리가 보면 다 바람에 의해서 깃발이 흔들린다고 보지 어떻게 내 마음이 흔들린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이 얘기를 하면서 바람이 흔들리냐 깃발이 흔들리냐 그러면 배워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배워서 아무 생각 없이 지식만 전달받은 거죠 지식만 전달받아가지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요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요 진짜 진짜 마음이 흔들리냐 진짜 마음이 흔들리냐 그것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진짜 마음이 흔들리는 거를 체험을 해서 진짜 마음이 흔들린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배운 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배운 걸 가지고 그냥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건 지식이잖아요 지식이 돼버렸어요 그러지 말고 저하고 여러분하고의 만남은 그런 지식적인 그런 걸 떠나서 실질적인 거 실질적인 거 체험적인 거 그런 걸 가지고 좀 논해보자 하는 그런 거예요 논해보자 또 나옵니다 또 생각이 막 있다가 생각이 끊어진 자리 다시 또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 이 자리를 우리는 무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무심이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죠 이 무심 이 무심인 자리 이 무심인 자리를 다른 말로 공이다라고 얘기해요 공이다 공이다라고 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 우리 우리가 눈이 있죠 눈 우리 눈 우리 눈에 이렇게 보면 각막이 있어요 각막 스크린이 이렇게 있어요 스크린 스크린 그런데 우리 눈이요 각막이 비어 있으니까요 색깔을 볼 수가 있어요 색깔 색깔 그러니까 나무색이면 나무가 초록색이죠 산은 하늘은 푸른색이고 그 다음에 무슨 연등이나 이런 거 보면 1연등 같은 거 보면 붉은색이고 이 색깔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각막이 비어 있기 때문에 각막이 이 각막이 무색이기 때문에 이 각막이 무색이기 때문에 다른 색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무색 이 각막이 색깔이 있으면 못 보죠 이 각막이 만약에 자기가 붉은색을 갖고 있다 그러면 붉은색은 못 보죠 붉은색은 못 보죠 이 각막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 각막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색이기 때문에 무색이기 때문에 각 색깔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거는 빨주노초파란버 이거를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시 눈에 볼 수 있는 색깔 이런 거죠 이게 비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본다는 거는 본다는 거는 뭐죠 우리 마음의 마음의 의식 자체가 의식 자체가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의식이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이걸 보는 거죠 이 의식이 의식이 비어 있지 않으면 다른 걸 못 보죠 다른 걸 못 봐요 다른 걸 못 봐요 그러니까 형태가 형태를 보려면 나의 의식이 비어 있어야지 그 형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깃발이 움직이는 거를 깃발이 움직이는 거를 내 의식의 형태가 내 의식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내 의식 속에 다가와서 그것이 보이는 거지 내 의식이 다른 걸로 꽉 차 있거나 뭐 아무렇지도 않죠 저기 뭐야 다른 걸로 이렇게 막혀 있다면 우리가 깃발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꼭 눈뿐만 아니라 귀도 그렇고요 코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무성 무치 무미 맛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이게 다 비어 있기 때문에 다 비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게 비어 있지 않으면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그걸 공이라 그럽니다 공 그걸 공이라 그래요 공이라 그럽니다 이 공에 대한 의미를 아시겠죠 공에 대한 의식을 의미를 그러니까 이 의식 자체가 이거 눈, 고, 귀, 입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다 의식이 담당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얘는 어떤 역할이 있어요 의식은 어떤 역할이 있죠 얘는요 평소에는 잠잠하더라도요 얘는 보고 눈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느끼고 육체로 느끼는 그런 거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얘가 얘의 본 성품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본 성품이 우리 견성 성분할 때 견성 자기 성품을 보면 성분한다 부처가 된다 그런데 이 성품이 뭐죠 성품이 성품이 이 무심히 이 자리는 이 자리는 알고 보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배워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배워서 내가 볼 줄 알잖아요 내가 냄새 맡을 줄 알고요 들을 줄 알고 그것이 자기 성품 아닌가요 그 성품 성품이라고 하면 잘 몰라요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서 이게 이게 눈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알고 느끼고 하는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쓱 지나가면 지나가면 알지요 지나가는 걸 알잖아요 얘가 알잖아요 지식을 갖고 아는 것이 아니라 뭐가 지나간다는 걸 알잖아요 얘 성품이 얘 무심이란 성품이 그렇잖아요 무심이서 그렇죠 종소리가 띵 하면 종소리가 들려오는 걸 알아요 그게 다 여기 무심의 성품이잖아요 성품 그러니까 우리는 견성을 합시다 견성 굉장히 어렵게 애들 생각하시는데 왜 가장 쉬운 거를 어렵게들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쉽죠 성품 성품을 보는 거 성품이 뭐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게 다 성품이지 어떤 걸 성품이라고 그러면 그리고 이 자기 마음을 아는데 자기가 고집을 갖고 있어 고집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을 갖고 있다고 이런 지나가면 알고 종소리가 들리면 종소리가 들리고 어떤 냄새가 나면 냄새를 냄새를 느끼고 하는 게 다 자기 성품이에요 자기 성품 이 무심의 것은 그걸 갖고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제가 항상 쓰는 게 아는 거 안다 그랬잖아요 아는 거 볼 줄 안다 느낄 줄 안다 들을 줄 안다 맛볼 줄 안다 냄새 맡을 줄 안다 아는 거 아는 거 이것이 이 무심이 아는 능력이 있어요 아는 거 그런데 얘가 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이런 게 다 자기가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비어 있으니까 다 그런 능력이 있는 거야 비어 있으니까 다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런 걸 다 할 줄 아는 거다 비어 있으니까 그게 공이에요 공 비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공이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이 공에는 무슨 능력이 있다 아는 능력이 있다 아는 걸 뭘 안 되는 거야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냄새만 들 줄 알고 맛볼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그 아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는 어떻게 돼요 이 자체가 이런 능력은 있지만 그 자체가 텅 비어 있다 이것처럼 강막 강막에서처럼 이거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형태도 형태도 어떻게 내가 비어 있으니까 형태를 형태가 내 의식 속에 나타나는 거죠 공간도 그래요 공간도 공간도 내가 비어 있으니까 여기 형태에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도 시간도 내가 시간이 비어 있으니까 시간이 가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시간에 얽매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색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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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어 있으니까 색깔을 아는 거다 의식에서 눈으로 통해서 들어오지만 의식이 다 아는 거잖아요 이게 진정한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이 움직이냐 바람이 움직이냐 네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했던 것은 그 형태가 여기 의식이 비어 있으니까 그 형태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깃발과 내 마음의 의식이 둘이 아니다 하나다 하나로서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진정한 공의 의미예요 색즈 시공 그러잖아요 색불 이공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다르지 않다 자기 마음 속에 자기 마음이 텅 비어 있으니까 모든 게 들어와서 종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내가 지금 다른 거 신경 쓰고 있으면 들립니까 안 들려요 비어 있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걸 막아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텅 이렇게 텅 이렇게 비어 나와야 된다 비어 나와야 된다 비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비어 놓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지 들을 수가 없지 우리 특히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의식은 의식은 항상 비어 놔야 돼요 뭘로 이렇게 가득 차 놓으면 더 신경 쓰는 일로 일로서 가득 채워 놓든가 다른 걸로 이렇게 채워 놓게 되면 자유롭지가 못해 자유롭지가 못해 팡 뚫혀 있어야 돼요 이게 팡 뚫혀 있어요 그리고 뭘 채워 놓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텅 빈 대로 맑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의식을 뭐라고 해요 청정하다 그러잖아요 본래 청정하다 본래 본래 청정하다 본래 청정하다 본래 청정한 상태야 그 상태 본래 청정하다 청정한 상태다 공이란 의미를 아셨죠 공이란 의미를 공이 무슨 뜻이다 그냥 텅 비어서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다 내 마음을 항상 눈도 비어 있기 때문에 색깔이 눈에 색깔이 없으니까 다른 색을 다 볼 수 있는 거다 귀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다 비었기 때문에 텅 빈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 공에 대한 거 자 오늘은 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해는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뭐야 다른 분들 이렇게 처음 또 중간중간에 처음 제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중간에 한 번쯤 짚어주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